안녕하세요 제이토보입니다 저는 ENTJ로서 ENTJ가 말하는 ENTJ 이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왜 이걸 시작하려고 했냐면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종류의 그런 MBTA에 관련된 특히 ENTJ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비디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아는 사실들 그러니까 아주 통상적으로 타고난 지도자형이다 조직적 체계적 계획적이다 이런 일들하고 욕대로 먹을 수 있다 너무 완벽을 추워하기 때문에 남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상상 많이 한다 호기심이 많다 이런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것을 묘사하려고 노력도 하고 설명을 하고 또 심지어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어쩌다 보면 ENTJ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설명하고 그 꽁트처럼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ENTJ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ENTJ 아니란 말이 아닌데 ENTJ란 무엇인가 그것을 정말 알기 위해서는 정말 ENTJ가 어떻게 행동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말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는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또 응용이 될 수 있는 제가 이제 ENTJ에 관련된 이런 비디오를 시작하려는 경위 배경부터 설명을 할게요 사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굉장히 제가 사회에서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랑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자랐어요 예를 들면 저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다치거나 넘어져서 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주사 맞을 때도 온 적이 없어요 넘어지면 빨리 집에 가서 소독하고 약을 바르자 그리고 주사 맞을 때도 이 주사라는 것은 이 인체에 유용하기 때문에 주는 거지 죽이려고만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저보다 훨씬 더 큰 형들도 막 울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걸 이해는 못 했어요 저는 주사바늘 들어가는 걸 오히려 이렇게 지켜봤어요 아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아 재밌다 좀 따끔한데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제가 뭐 예를 들면 다섯 살 때 엄마랑 엄마가 저를 짜장면 집 중국집에 데려가신 적이 있는데 거기 앉아서 딱 제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제 주위에 있는 테이블하고 의자 수를 카운트를 했어요 아 굉장히 조그만 짜장면 집이었는데 아 이 집은 의자가 토탈 뭐 28개 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아무리 붐비고 제일 많이 팔아봤자 한꺼번에 28명 밖에 못 파는구나 아 상당히 비효율적이네 그거를 제가 다섯 살 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굉장히 남달랐어요 저는 사춘기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그런 일반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했고 이해도 못했어요 저는 술 담배 이런 마약 그런 거는 입에 대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일반 애들이 하는 그런 그쪽으로 저는 방향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너무 특이하고 독특해가지고 아 내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 왕따도 많이 당했는데 이게 나쁜 왕따 아니에요 제가 너무 다르니까 사람들이 저랑 잘 못 어울리니까 자연적으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아쉬울 것도 없고 저를 그렇다고 뭐 이상하게 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못 어울리는 거예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처음에 제가 접한 게 혈액형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혈액형 박사였는데 혈액형이 어떻고 O형이 어떻고 A형이 어떻고 그러는데 참고로 저는 A형입니다 뭐 소심하니 뭐 그런 기타 등대 말이 있는데 저는 A형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굉장히 대범하고 겁없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목소리 크고 다혈질이고 그냥 기타 등등 저는 혈액형으로 말하면 오히려 B형이나 O형에 가까워요 심지어 AB형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근데 A형은 절대로 안 봐요 그래서 혈액형이 분명히 그래서 저는 사실 혈액형 테스트도 여러 번 해봤는데 해볼 때마다 A형이 나온 거라서 아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혈액형은 비슷한 거가 몇 가지 있긴 있고 남들은 그렇게 맞는데 저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또 접한 게 8상 체질이었어요 4상 체질에 더 나아가서 8상 체질 그런데 이거는 성격이 어느 정도는 나타나는데 거의 성격보다는 체질이라서 성계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자료가 부족해요 그래서 신빈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우연히 처음에 영웅시대라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정주영 씨를 배우를 해갖고 정주영 씨가 주연으로 해서 물론 돌아가셨지만 정주영 씨 주연으로 만든 드라마 영웅시대 아실 겁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정주영 씨 성격이 나랑 똑같다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거기다 사는 시대도 다르죠 저는 그분보다는 나이가 훨씬 어리고 그리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또 저는 교포이기 때문에 저는 브라질, 미국, 한국, 여러 나라 다니고 그래서 많이 달라요 배경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 모든 게 모두 다른데 어떻게 성격이 똑같냐는 거예요 똑같다는 말이 정말 똑같아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거는 드라마로 만들어서 뭔가 스토리를 만들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자서전도 읽어보고 그분이 직접 자서전 그리고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비교서적 이병철 씨하고 같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병철 씨랑 같이 다룬 그런 내용 책 모든 책을 다 봤는데 그 정주영 씨의 생각, 사상, 행동 스타일 모든 게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 어렸을 때 너무 다르니까 내가 이상한가 보다 심지어 저의 아버지도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대하셨어요 아버지가 ISTJ인데 굉장히 S가 강하고 너무 현실적으로 강한 분이셨기 때문에 저 같은 ENTJ의 특이한 성격이 이해가 안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내가 성격 이상한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살아왔는데 와, 이 현대 정주영 씨랑 성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오,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잘났나 보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가 좋게 특이한 거다 그런데 그 드라마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MBTI를 접하게 됐어요 벌써 12년 전인데 MBTI를 테스트해 봤는데 ENTJ가 나왔어요 그리고 뭔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ENTJ에 대해서 열거된 모든 내용들이 단 한 개도 틀리지 않고 모두 정확히 맞았어요 그래서 와, 이거는 엄청나다 어떻게 하나님이 마치 내 속안에 들어와서 내 성격을 쫙 나열한 것처럼 너무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타고난 지도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ENTJ가 굉장히 잘 났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하는 이마다 잘하고 모든 거를 잘 되게끔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위치에 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이게 물론 저도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지만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오히려 잘 난 거구나 좋구나 좋은 거구나 굉장히 좋은 특성들인데 너무나도 사람들이랑 달라서 내가 오히려 배타적인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실제로 실제로 한국이 좀 더 심해요 제가 브라질 살 때 그리고 미국 살 때는 그런 일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있어요 ENTJ가 워낙에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MBTI에 굉장히 빠졌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걸 MBTI에 관련돼서 연관을 지어봤어요 제가 혈액형도 그렇게 해봤는데 ENTJ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든 거를 파고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ENTJ 특히 MBTI를 모두 전체적으로 파고들어 봤는데 너무나 맞아요 자 그러면 왜 사람마다 테스트가 잘못 나오고 난 이렇게 나왔다 저렇게 나왔다 왜 그렇게 나오고 변화될 수 있냐 별의별 이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MBTI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 그거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한국 사회 자체가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렸을 때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꾸 표현하게끔 하라는 걸 배워요 표현하라 표현하라 그 경우는 E죠 그 다음에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꿈을 키워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N입니다 S가 아니고 N이죠 그 다음에 감성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모든 걸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요 T죠 그리고 자유분방한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탁탁탁탁 떨어지게 쫙 굉장히 시스테메리칼하게 가게 하는 게 바로 한국 사회인데 그게 J죠 그래서 그거를 종합하면 ENTJ가 나와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기 가장 적합한 성격의 소유자가 ENTJ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제가 샘플은 다 봤진 모르겠지만 모두가 제 주위에 있는 아는 지인들은 다 성공을 했어요 그만큼 사회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두가 잠재의식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박혀 있어요 시험을 볼 때 MBTI 설문제를 할 시험을 볼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본인이 되고 싶은 성격을 고른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상황이에요 상황 예를 들면 지금 학생이다 어떤 직장을 다닌다 9to6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은 되게 체계적인 상황을 하죠 그러면 P라도 나는 지금 체계적인 생활을 하니까 내 습관은 체계적이다 그래서 J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대답이 나온 거지만 사실상 그의 원래 성격은 P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타 등등으로 잘못 나오는 경우가 커다해요 특히 ENTJ랑 비슷한 성격이 몇 가지가 있어요 ESTJ ENTP ENFJ 그리고 아 제가 정어놨는데요 잠깐만요 ESTJ ESFJ ENTP INTJ ENFJ 이런 성격들이 ENTJ랑 하나씩 하나씩 조금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하게 나올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실제로 테스트할 때 조금 신경 안 쓰고 테스트하다 보면은 ENTJ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의 뭐 2%다 3%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ENTJ는 전체 인구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떤 나라를 막론 제가 볼 때는 0.001% 즉 10만명 중에 한 명꼴로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는 눈여겨보잖아요 분석을 하잖아요 그냥 대충 보는게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본 성격 중에서는 ENTJ를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어요 정주영 씨나 이런 비오 게이스나 스티브 jobs 이런 유명인들 빼고 제가 아는 지인들 일반인들 중에서는 ENTJ를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희귀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ENTJ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ENTJ가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말투 눈빛 이런 모든 것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우리 ENTJ들이 사실 모두가 바빠요 모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 역시 지금 회사를 여러 개 운영해서 굉장히 바쁜데 이거는 꼭 해야겠다 제가 사명감이 있잖아요 ENTJ가 그래서 한번 내가 꼭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비디오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 장치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진짜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용기 좀 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그래야지 저도 물론 ENTJ에서 뭐 안 하셔도 저는 무조건 할 거예요 그냥 돌직굽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데 그래도 좀 하는 보람이 있게끔 그런 걸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리즈별로 제가 할 건데 다음에 제가 할 것들 중에 이제 토픽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정주영, 박정희 그들은 정말 두 좀 거장 ENTJ의 어떠한 환상적인 할머니 조합으로 된 어떠한 위대한 발견인지 아니면은 아주 안 좋은 그런 정경유착이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ENTJ는 팔방미인인가 그렇다면 왜 그리고 저는 또 혈액형에 대해서 일가견인 제가 대학교 때 혈액형에 관한 논문도 쓴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혈액형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데 혈액형도 사실은 무시는 못해요 MBTI가 다는 아니에요 혈액형 별로 또 MBTI도 있어요 물론 MBTI가 더미는 하지만 그래도 혈액형도 무시 못해요 그래서 혈액형하고 MBTI 관계 그 둘의 조합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떤 미래의 예측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ENTJ는 의롭다 또 외롭다 여러 가지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토픽들을 갖고 제가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네요 어떤지 저도 꼭 이런 식으로 ENTJ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